여러분! 저희가 슈퍼트립4로 돌아왔습니다! 오늘은 저희가 그냥 여행자로 온 게 아니라 여행 가이드로 왔어요. 그렇죠.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저희가 오늘 진짜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부산의 해운대입니다! 울산입니다! 울산입니다! 미리암! 정답! 트글트글팅입니다! 이야! 정말 맛있게 만들었네. 하나, 둘, 셋! 오 너무 예쁘다. 어떡해! 하루에 또 세 가지 코스를 오늘은 말이죠! 여기는 미리암! 자, 가시죠! 여기 매미가 너무 시끄럽네. 네, 일단 만나야 돼요. 방청객은 매미 한 2천마리를 모셨거든요. 그래서 매미 한 2천마리가 많이 떠들고 있어, 지금. 오늘 어떤 분들이 또 오실지 기대가 되고 네. 좀 소개할까? 아니, 우리가 일로 가면 오늘의 게스트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? 오늘의 게스트가 있습니다. 오늘의 게스트? 네. 오, 예쁘다 예쁘다. 오, 이거 뭐야? 어? 어?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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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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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schlance 아니요. 그런데 여기는 요기는 what is буд vicens이야? 여기가 어디냐? 아우이유 씨 알아요? 알죠 아우있어! 이준기 씨 알아요? 알죠! 그럼요! 알죠! 바로 그 보보경심려의 촬영지예요. 사진을 좀 자유롭게 남길까요? 카메라까지 두고 왔어요. 카메라 누구고? 제 거예요. 여기 앉으면 찍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앉아서 원래 사실 연인들이 찍는 거거든요. 날이 참 맑구나. 이 순서 뭔데? 하나 둘 셋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밀양을 거쳐서 그다음에 울산을 거쳐서 부산으로 여러분들과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부산이랑 울산을 하루에도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다. 하고 있습니다. 원데이, 원데이. 좋아요. 자 일단 그럼 저희는 다음 관광지로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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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현 씨 울산 어디예요? 울산 여기가 장생포 고래마을입니다. 고래? 고래 동네. 고래 동네 여기가. 고래 동네 여기가. 여기 또 들어가면 옛날에 그 대한민국의 70년대 네. 70년대? 네. 그걸 또 체험할 수가 있어요. 고래집 만나고 오죠. 고래집 만나고 오죠. 네네. 한번 가볼까요? 네. 고래잡이. 자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완전 옛날.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.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진짜로. 문방구 오랜만에 들어본다. 국거비 문방구. 문방구 뭐 하는 곳이에요? 문방구가 요즘으로 치면 다이소. 약간 다이소 느낌? 다방 알아요? 다방? 다방 본 거예요? 다방 몰라요?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스타벅스. 아. 스타벅스. 올드 스타벅스. 퓨처 스타벅스. 미래 다방. 옛날에 이런 골목에 살았었는데. 이런 벽돌. 이런 벽돌일까. 아이스 깨끼. 아 그 팥빙수. 그렇지 팥빙수. 그런 만든 기계. 맞아 맞아. 맞네. 옛날에 그랬었어. 맞아 맞아. 와 옛날 분유통이죠. 맞지. 아. 불란서 양과정. 그러니까 파리바게티야. 아. 그런 거네. 불란서가 프랑스. 그렇지 그렇지. 여기. 교보야. 멋있죠. 이거 교보예요? 교복. 뭔가 잘 못할 것 같아요. 자 한번 입어봐요. 그냥 여기에 모자를 써야 돼. 그렇지 모자를 써야 되고. 작작만 그냥. 일단 그걸 보고 여기서 아이템을 여기 그쪽에서. 얹어보자. 와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요. 흰 사이 찍으러 가자. 흰 사이 찍으러. 아 좋아. 진짜 멋있다 이거. 너무 잘 나왔어. 오케이 좋아. 나이스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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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둘. 셋. 셋. 어 달고나다. 달고나 한번 해볼까. 어? 어? 달고나 알죠 달고나? 요즈외적 유연 거. 오즈와 게임이 나왔다. 안녕하세요. 몇 분 하시는 거예요? 그냥 넣으면 되죠? 넣으면 되죠. 따라갈게요. 아 세 개는 딱. 어 딱 세 개야. 좋다 좋다. 내가 그걸 살살 녹기 시작한다. 오 달콤한 냄새 어느 정도면 돼요? 다 녹았을 때 쏟아넣어야죠 이걸로 2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선생님 저 끝났어요 잘 만들었죠? 이거 망한 거예요? 망한 거라고요? 선생님 왜요? 이거 태워서 넘치고 있거든 그거 망한 거야 망한 거예요? 망했어요 네 그거는 두 번 잘했어요 맛있어 한 번 더 가도 돼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잘하네 근데 불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그런 건가?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반에 녹아줄게 네 형 생활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생각보다 모양이 잘 나왔다 오 이거 너무 잘인데 아쉽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시겠어요? 네 감사합니다 완벽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완벽하지 않아요? 처음 해본 거죠? 네 안 했잖아요 이분이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고래 마을 어때요? 고래 마을 아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외국에서 우리 팬들이 오셔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? 신기하니까 자 일단 우리 저희가 밀양 울산에 걸쳐서 이제 부일경 중에 부로 갑니다 부 부 부 부 자 여러분들 불경의 마지막 코스 이곳은 부산의 해운대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부산은 또 다른 느낌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희가 볼 곳이 엘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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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엘시티 여기가 411.6m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산 엑스터 스카이 전문가 엑스터 스카이 자 이제 들어갑니다 오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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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우리 온다고 또 이렇게 와 너무 좋아요 셀카 한 번 줄까요? 셀카 셀카 좋아 셀카 지은 car 워자 아 슈퍼트립이 시즌 4까지 오면서 부산을 점령했습니다 아 좀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일로 갑니다 좋아요 킥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aan 올라간다 여기anna 여기구 너무 좋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고 여기고 상한거 같아요 백층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오오오오오오 아 무서워 오오오오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겠죠 백층입니다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보인다 보인다 우오 오오.. 여기가 해운대잖아 와 가고 싶어요, 가다 아 잠깐만 이게 끝난 것 같아요?! 이제 시작이에요 더 있어요 쇼킹 브릿지가 있대 쇼킹 브릿지 여기다 여기다 배에 처감도 앞에 어어 department 요리다 open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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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방지점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짜증나 핸드폰 보지 마요 맞아요 왔어 CGM 봐야 돼 맞아 맞아 잠깐만 형 형 여기 와 봐요. 아 나 못 갈 것 같아. 형 진짜 잘해.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살짝 한번 보세요. 뭐예요 뭐예요? 소망 비행기 날리는 곳인데 어? 저쪽 건너편에 가면 비행기를 접어서 소망을 담아서 일로 날리는 거예요. 가보자 해보자 해보자. 오 재밌어 재밌어. 자 소원을 접어보세요. 네. 내가 보이시. 됐어. 저도 됐어요. 다 썼어요? 네. 그러면은 우리 샤오지분도 먼저 제가 쓴 거는 웨이비 컴백 대박. 오 나랑 똑같이 썼어? 진짜? 나 진짜 안 보고 그냥 썼어. 똑같은데? 저는 딱 3개 방금 썼어요.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곡을 나오자. 아. 아. 평소에 엄마 작업하니까. 두 번째는 웨이비 컴백 방금 썼어이랑 똑같은 거. 대박. 웨이비 컴백 대박. 오케이 오케이. 세 번째는 슈퍼트립 대박. 대박. 모든 대박. 모든 대박. 쓰리 대박. 자 우리 동혜 씨는 뭐로 썼나요? 아 저는 좀 눈물이 좀 날 수도 있는데. 아 그래 올 준비돼 있어요 슈퍼트립과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. 하핰 함께 가길 원하고 바라고 바래봅니다. 내 전부 슈퍼트립 따랑해요. 진짜 되게 비즈니스적이다 되게 비즈니스적이다. 하하핰 진심입니다. 오직 슈퍼트립만 바라는 거예요? 저는 슈퍼트립과 함께라면 아 그래요? 다른 건 다 비행기를 한번 접어보죠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이게 기본형이지 이거 비행기 타러 가요 형 저 이거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제일 궁금한 거 하기 전에 이거 해요? 나 안 했는데? 아니요? 나 아까 침 발랐던 거 같은데? 아니요 이거 하면 더 모르게 갈 수 있어요 왜 과학적으로 뭐가 있어? 운이 좋게 운이 좋게 네 이게 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충 접을 수가 없네 자 누가 먼저 자 제가 갑니다 동현 제발 70 지금 82도 정도에서 오케이 오케이 컷 오 쯧 오 쯧 오 쯧 오 쯧 오 쯧 오 쯧 오 쯧 오 쯧 도대체 오 쯧 오 쯧 오 쯧 오 쯧 오 쯧 좋아좋아 소원을 말해 봐 소원을 말해 봐 새로운 출발! gewoon 예뻤어요. 예뻤어요. 샤워진 성공 웨비 컴백 대박 자 여러분 이제는 staat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자 앉으시죠 제elas 99m 378m에서 식사를 하시ン거에요 이런 코드에서 시사하는 거 처음이에요 트기 형께서 미리 다 주문을 해놔서 주문은 제가 계좌는 동해가 할 거예요 네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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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부터 먹어야 되지?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잘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이게 음식도 맛있죠 아우 맛있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그래도 일하러 온 거거든요 맞아요 불경으로 삼행시를 한 번 삼행시 알아요? 네 삼행시 알아요?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는데 근데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 어렵지 네 오케이 저 준비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기대 자 부 부산 와서 부산 와서 울 울 수 있는 만큼 울 수 있는 만큼 경 경구가 좋았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실패 실패 재미없고 다시 준비해요 다시 준비해요 자 쿠폰을 부럽지 부럽지 좋아 자 울 울이 지금 예쁜 컷에서 경 경치를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거 보고 있다 맛있는 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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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의 부 부산에 슈퍼트립이 왔습니다 아우 울 울산에도 슈퍼트립이 왔습니다 경 경치 좀 보세요 아우 뭐야 또 괜찮은데 형이 한 번 이제 마무리로 네 보여줘요 부 부럽지 울 울 울며나 부럽지 울 울며나 부럽지 하하하하하 경 경 경 경 경 경 사났네 경 사났네 경 사났네 경 사났네 불경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불경 정말 최악의 매트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 가시죠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복합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금이지 자 여러분 불경의 마지막 우리 여행 코스입니다 부산에 오면 이거 꼭 타줘야 돼요 전 처음이에요 처음 타요? 네 불경의 마지막 우리 여행 코스 오늘 필라이트인 거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가시죠 갑시다 들어가세요 저희만 타는 거예요? 아 그렇죠 내가 돈 좀 썼어요 이야 신난다 저희만 타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불경호 출발합니다 불경호 불경호 어떻게 해? 와 진짜 그림 봤어요 오 뒤에 선색 아 이게 슈퍼트립이지 아 역시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? 어떤 거? 슈퍼트립 역사상 가장 럭셔리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?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긴 다리 보이시죠? 네 저기가 광안대교예요 광안대교가 밤에 엄청 예뻐요 너무 재밌는 경험이다 이거 저 슈퍼트립이니까 강의가 가능한 거지 이거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오늘 하이라이트 나는 그러면 인사 라이브로 홍보해야 되겠다 진짜요? 좋아요 인사다 나의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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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가 슈퍼트립4 네 우리 NCT 웨이비 랑 함께했는데 하루에 엄청 많이 했어요 완전 불경이었죠 뭐 어땠어요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촬영했어요 진짜 영유 형들 지금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고 오랜만에 너무 릴렉스한 여행이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더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편하게 노는 것 같아요 그 쇼쇼 형들이랑 이런 좋은 곳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자연 속에서도 들어가고 또 진짜 한국 옛날 그런 전통 문화도 느끼고 진짜 오랜만에 이런 힐링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화면을 할수록 여행은 마음 맞는 친구들 같이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 안녕하세요 자 홍보해야 돼 방송에 이틀 방송에 이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